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혀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서 권력비리수사를 몸을 날려서 막아내고 또 덮어주고 있지만 결국 그 때문에 검찰로부터 기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검찰총장 후보 3배수에도 오르기 힘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구 금지수사 외압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할 방침이 기정화 사실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검찰 내부의 기류 변화라고 합니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이지검장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 기소될 인물이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내분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권력 말기에 되면 여러 가지 독려하는 현상이 많이 생길 텐데 그래서 조직 장악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우려가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추천위 위원들과 회의 일정 조율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추천위 위원들과 회의 일정 조직을 마무리해서 지금 이번 주 안에 거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려서 세 배수의 인물을 다 뽑고 그래서 그걸 법무부 장관에게 올리면 법무부 장관이 그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4.7 보궐선거가 끝나면 즉시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바로 이성윤 지검장의 신변 변화, 바로 지검장이 기소된다 하는 이런 결정 때문에 지금 크게 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검찰청이 수원지검 형사 3부의 의견대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추천위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선별한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해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한 추천위원은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에 직면하고 또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일부 간부들이 항명하고 있어서 조직장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평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권 말 검찰은 여러 내 외풍에 시달릴 텐데 과연 검찰 조직을 잘 추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검찰 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가 또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추천위원도 언론에서는 이성윤 지검장 문제로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하고 한 사람 때문에 사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카드는 한물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성윤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수사하는 검찰총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다가 특히 지금 민감한 정권 관련 수사가 몰리는 곳이고 특히 정권 말이 되면 이 초동수사에서부터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음 수사할 때부터 여기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말하자면 핸들링을 못하면 계속 밀려서 지금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은 그나마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로 유임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언론에 함합행에 오르고 있는데 몇 사람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전남 영광 출신이고 현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그리고 조국, 주미의 이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금노 전 법무부 차관도 충북 괴산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박상기 장관을 잘 보좌했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담양 출신인 양부남 전 고검장은 광주 지검장과 그리고 강원랜드 차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인천 출신인 구본선 고검장, 의정부 지검장과 대검 차장 등을 여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 출신인 조남관, 현재 대검 차장도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배청산 TF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는데 최근 들어서 주미의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고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서 약간 반기를 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히려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런 사람이 지금 검찰 내부에 등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외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 검찰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해달라 이렇게 대검에 올렸고 대검은 그 의견을 따라서 기소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지금 추천위 후보 추천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이지검장을 지금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천위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소를 할 경우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기소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빠진다면 이 검찰총장 후보들에 대한 인선 작업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다른 카드를 갖고 지금 빨리 검증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의 꽃이라고 하면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모든 검사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딱 검찰에서는 한 자리밖에 없는 검찰총장인데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 바로 문턱에서 자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으로는 검사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으면서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정치검사 또는 권력 편의성 검사 등의 온갖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문재인 정권의 충성을 다해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지금 좌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소고발 사건이 연기되어 있어서 또 이미 기소가 될 사건 포함해서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와 재판 절차 등이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검사로서 권력의 영광은 잠시이고 그 그림자와 고통은 아주 길다는 사실을 많은 사건 처리를 하면서도 보아왔을 텐데 그러나 정작 이런 문제가 자신의 눈앞에 닥치면 자신의 문제로 닥치면 아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이렇게 그동안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력 비례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다가 지금 본인이 기소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